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하면은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. 아 그런 생각을 다르게 뒤로... 아니 그럼 우리도 우리... 아니 그걸 어떻게 저 주소를 이렇게 하냐고 말도 안 돼지... 우리 중에서 뭐 좀 제일 잘 아는 이만기 선수가 한번 해볼까요? 아니요. 제가 봤을 때는 여자 선수 아 서혜명씨가? 네. 제가 비밀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아 서혜명씨가 약간 볼르신 것 같은데 1점이에요 1점 1점. 3플레이 만드는 2차입니까? 서혜명씨한테 조금 가르쳐줘도 그거를 예.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 그래요? 네. 왼쪽, 왼쪽으로 거짓은 빠지면 거짓은 끝에 가서 빠지고 할게요. 할 수 있을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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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누구나 배움 할 수 있는 거에요? 이거는 어느 누구 좋아 갈 수 있는 트릭을 조금 이용하네요. 예 거짓 어떻게 하면 좀 거짓말이라고 해야 하나요? 사기를 이용한 트릭 시작입니다. 아 트릭이 있는 거예요? 그러면 누구나. 다 터로만 넣으면 다 되는 거예요? 예.